하반기 경제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한 다사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영천동 다사대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이 지나는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과 KTX서울력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마도 인접해 도로교통 또한 뛰어나 수요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인근의 녹지 또한 우수한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서대문 독립공원과 안산공원뿐만 아니라 경의궁, 덕수궁 등 다양한 녹지 환경이 밀집돼 있고요 다양한 등산로로 사랑받는 인왕산도 이용 가능해 산책과 힐링이 가능한 영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영천동은 주변 상권과 인프라 또한 잘 조성돼 있는데요 독립문초, 대신고, 이화여대, 연세대 등 학군이 밀집해 자녀를 키우기에 좋고 영천시장과 대형병원, 주민센터가 가까이에 있어 정주 여건 또한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그레이톤의 신축 외관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필로티 구조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튼튼한 중문을 지나면 깔끔한 거실이 반겨줍니다 냉장고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간 기억자형 주방은 입주민의 동선과 편의성을 배려한 모습입니다 화사한 두 개의 방은 공간이 넓어 어떤 구조로 사용해도 실용성이 있고 깔끔한 화장실 또한 본 5대 주택의 장점입니다 본 5대 주택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서울 서북권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과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대문부터 서대문을 지나 양천까지 있는 강북 횡단선과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영천구역 재개발, 부가연 3구역 재개발 등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대규모 재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서대문구 영천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영천동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영천동의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서대문구 영천동은 독립문역에서 서대문역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까지는 지금 최상의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경의궁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단지화가 되어 있는 건너편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두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현재 건물인데요 독립문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면적은 28.79입니다 계약면적은 59.17이고요 9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부분은 에어컨 2개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까지 들어 있어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2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6억 미만 60제곱미터 아래에 적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한다 해도 청약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는 고층 기준으로 해서 4억 9,8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까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땅 자체가 지금 현재 준주거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준주거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310세대의 경의궁 아파트가 지금 현재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서 집과 상등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9층 건물인데 주변에는 보면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이 높은 건물이 없는 이 부분에는 상당히 골목도 작고 오래된 건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인 것만큼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었고요 1층, 2층이 주차장입니다 2개 층이 주차장이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1대1 주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가 없습니다 차 없는 분들이 주변에 지금 광화문이나 지금 현재 서울역이나 또 내지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병복궁이나 그 주변에 업무지구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차량의 주차에 대한 부분은 넉넉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거실에 보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겸해 있고 수납공간까지 지금 현재 상당히 넓은 공곳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모든 게 지금 현재 동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여기에 불을 켜지 않아도 전기불을 켜지 않아도 환하게 되어 있는 동남향의 지금 현재 건물이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고 그야말로 상당히 1등급의 건물로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들어서기 전해부터 보면 주차공간 살뜰하게 잘 빼놨습니다 9층짜리 건물이 새롭게 올라가 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 보셔도 공간구조 잘 구성을 해놨죠 창도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화장실까지도 창문 뚫어놓은 곳이고요 투룸구조 그것도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까지도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영천동의 다세대주택 주변 환경 자세히 좀 볼게요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은 얼마나 될까까지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역세권 역세권 하죠 근데 이곳은 지금 3호선과 5호선이 지금 현재 더블역세권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독립문역에서 도보로 3분이고 5호선의 서대문역에서는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곳은 시내 업무라든가 또 내지는 2호선이라든가 또 버스에 이용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버스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거의 한 7분이면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롯데 지금 현재 롯데 백화점까지 가는데도 여기가 자가용 타고 한 7분이면 갈 수 있어서 2km 반경 내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곳에는 업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너무 생활권이 잘 갖춰져 있죠 남산을 가거나 경복궁을 가거나 경유궁을 가거나 바로 붙어있는 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산은 그야말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뻗어져 있는데 인앙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대라든가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데크를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야말로 등산간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힐링하는 우리가 워킹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의 또 둘레를 보면 인앙산이 굉장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이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 지금 한 6층 정도 올라가면 인앙산이 다 보이고 안산이 보이는 아주 도망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힐링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이곳에 병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 많죠 백화점이죠 서울역이죠 또 여기에 대형마트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이대라든가 굉장히 업무지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서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강북 쪽에는 우리가 학세권입니다 학세권과 병세권과 업무적인 걸로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학생 수를 본다면 바로 곁에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그 맛 터널만 바로 지나면 이화여대가 있고 또 옆에 오른쪽에 보면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홍대까지 가고 서강대라든가 또 예지는 여기에서 좀 더 홍익대까지도 근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 학생들 또 내지는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또 행정하시는 행정요원들 보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즐길거리도 같이 있어서 이곳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고 미래가치는 충분하게 넘치고 시내 중심 복판에 있다라는 부분만 봐도 너무도 우리가 시내 중심이 어디냐 서울 도심이거든요 이 서울 도심 안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주상복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천동 근처에는 지금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만큼 여기 지금 현재 310세대가 경위궁이 들어와 있죠 지금 2026년도에 입주를 놓고서 하는데 분양하는 데 170대 1로 엄청난 요즘 시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비율이 높게 청약이 됐다라는 부분은 엄청난 인기도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도보로도 가면 경복궁을 갈 수 있고 도보로도 가면 종합첨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교역에 같이 엮어져 있는 그 밑에도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모아타운이 선정지가 천연동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곳은 그 위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영천시장과 건너편의 경위궁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현재도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분이면 서울역을 가고 또 여기에 버스노선이 그야말로 너무도 전체를 다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교통편에 대한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 그 강북 횡단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강북 횡단선이라는 것은 목동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갑니다 이 목동선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부분이 지금 이 라인에는 전철이 쭉 횡단선이라고 할 듯이 라인에는 지금 전철 노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에 떠내지는 명지대 홍제역을 해서 평창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면 청량리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TX 노선이 서울역을 지금 현재 가고 있죠 일부는 GTX 노선이 A노선이 성남에서부터 지금 현재 수석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만 아마도 곧 완결이 돼서 지금 현재 운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환경까지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만 여기 서울역에 지금 현재 A노선이 개통된다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에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전철입니다 지금 서부권의 경전철과 서부권의 경전철이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은평국 세절력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다면 장승백이 지나서 신촌을 지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마포구를 지나서 세절력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편은 지금도 훌륭합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통팔당이면서 미래같이 충분하게 있는 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서대문구 영천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생활환경이 좋습니다 쇼핑하기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병원 가기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궁 끼고 산책도 하시죠 이렇게 생활환경을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천동 2호재도 챙겨가시고 앞으로 교통은 더 좋아집니다 강북 횡단선부터 GTX-A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개발호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이곳이 서울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중심이다 보니까 주택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찾는 곳은 거의 말로 큰 아파트를 빼고 1인 이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별로 없어서 수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인 이후들이 세다가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라서 미래가치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가는 4억 9,800입니다 임대가는 3억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9,800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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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